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감정을 다루는 법, 미움, 시기심, 열등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다른 누군가를 미워했을 거예요.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주 했던 말인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볼 때 막 거슬리고 불편하다는 거는 내 안에 뭔가가 건드려지기 때문인 거거든요. 내 생각에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밉창일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무엇과 그 사람의 무엇이 만나서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미울 때는 막 신뢰하게 욕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그렇다면 내 안에 도대체 뭐가 건드려지길래 그 사람이 미운 건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. 물론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. 일단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나의 미운 점이 남에게서 보일 때 그 사람이 미워요. 나는 만약에 눈이 컴플렉스야. 그러면 내 눈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괜히 이유도 없이 싫어. 이상해 보여 그 사람이. 그리고 내가 막 주장이 강하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재수없고 짜증나요. 또 내가 소심하고 눈치 보는 그런 사람이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 보여요. 내가 안 좋아하는 나의 미운 점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. 또 두 번째는 내가 어려서부터 혼났던 어떤 면이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불편해요.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해서 혼나고 컸으면 인사 안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 절약해야 된다 막 이렇게 엄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을 볼 때 물 안 아끼는 사람을 볼 때 치약 막 자는 사람을 볼 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별로야 그 사람. 마음에 안 들어. 또 세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. 나를 힘들게 한 사람하고 좀 닮은 사람을 보면 이유 없이 너무 불편하고 미울 수 있어요. 너무 무서웠던 우리 아빠하고 외모나 나이대나 좀 비슷하다? 혹은 막 나에게 너무 상처를 주던 우리 엄마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다? 그럼 개인실이 그 사람이 불편해지고요. 막 피하게 돼요. 이처럼 각자 자기만의 기준으로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누가 미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저 사람이 미워 보이는 내 기준이 뭘까? 지금까지 내가 미워한 사람들은 혹시 공통점이 있나? 성격? 외모? 말투? 그것이 나의 뭐를 건드리는 걸까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 미운 거라면 수시로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그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야. 그 사람은 우리 부장님이 아니야. 그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니야. 이거를 자꾸자꾸 인지하기만 해도 그 사람은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.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죠? 미움이라는 감정은 남보다도 나를 죽이는 감정이기 때문이에요. 아무도 밉지 않다면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데요. 그렇게 사셔야죠.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들도 한번 돌아보고 나를 한층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.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이 나를 성장시키는 격이 되죠. 그리고 또 반대로 나도 어디서 미움받을 수 있잖아요.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요. 그때도 이런 이론을 적용해서 아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 내가 밉상이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 안에 무엇이 건드려진 거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덜 힘들죠.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미움과는 조금 다르게 시기심이 있어요. 시기심도 미움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쉽게 느끼는 감정입니다. 시기심은 누군가하고 내가 비등비등할 때 느끼는 거예요. 완전히 갭이 크면 시기심보다는 동경심이나 팬심을 느끼는 거죠. 제가 아이유 이런 애들을 보면서 시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완전 갭이 크니까 제가 아이유 팬이라. 내 생각에는 내가 너보다 난데 왜 네가 더 잘나가?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을 왜 네가 가지고 있어? 이게 시기심입니다. 그러니 내가 누구를 향해 시기심을 느낀다는 건 확실히 내가 그 사람보다 많이 못하지는 않다는 거예요. 어떤 면에서 내가 더 낫기도 한 게 사실이고요. 물론 이것도 다 자기만의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 있어요. 그것도 한번 찾아보세요. 그리고 그런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인정하시면 돼요. 아니요 선생님 걔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. 걔 쥐뿔도 없어요.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운도 실력이라고들 하죠. 그게 나보다 나은 점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내가 좀 덜 짜증나요.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마음에서 이렇게 그 친구를 보내줘야 내가 편해집니다. 그리고 각자 다 자기에게 맞는 길이 있어요. 그 친구가 가진 성공의 기회가 만약 나한테 왔다면 어땠을까요? 나는 과연 더 나았을까? 과연 그만큼 할 수 있었을까?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 친구가 한다면 그 친구는 나만큼 했을까? 다 각자 자기에게 맞는 길이 있어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열등감입니다. 미움과 시기심하고 조금 다르게 열등감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온 거예요. 우리 인류는 열등감에 의해서 발전했다고도 하죠. 그래서 좀 적당한 열등감은 필요하기도 하고 나를 채찍질하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. 근데 막 지나치게 남과 나를 막 사사컴컴 비교하면서 나는 왜 그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? 막 이런 비교의식으로 스스로 막 자책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.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스스로 남보다 높이 올라갔어도 거기 가면 나보다 잘난 사람 또 있어요. 그때마다 매번 비교하면서 채찍질하면 나는 그냥 탈탈탈 가루가 돼버려요. 사람은 다 각자마다 가진 능력과 매력과 자원이 달라요.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남과 나로 정하면 정말 끝도 없고 실속도 없죠. 정 굳이 나를 채찍질하면서 비교해야겠다면 나랑 나를 비교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, 작년의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한다면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등감도 느끼지 않고 목표도 생기게 됩니다.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열등한 면이 있어요. 그런데 그 열등함, 그 부족함이 모두 다 열등감이 되지는 않거든요. 나의 열등함을 그냥 인간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를 쭉 받아들여주며, 수용을 해주면 내 열등함이 열등감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. 내 약점을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을 활용해 보시라고 권장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열등감 느끼고 비교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좀 암묵적으로 정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. 은근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생긴 사람, 이런 학벌을 가진 사람, 이 정도 버는 사람, 이런 차 타는 사람 등등등 막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열등감을 느끼게 돼요. 물론 이런 기준을 아주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는 말자는 거예요. 그 외에 나만의 기준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. 소소한 거라도, 내가 잘하는 거,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. 진짜 완전 100% 못나기만 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.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것뿐이죠. 우리 한번 그거 찾아 봅시다. 나의 잘난 점, 나는 잘 웃어. 나는 신중해. 나는 요리 잘해. 우리 회사는, 우리 학교는 이런 점이 좋아. 내 외모는 이런 부분이 좋아. 나는 몸이 건강해. 나는 눈치가 빨라. 등등등. 제가 어떤 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자기의 그 어떤 조용하고 리더십 없이 이렇게 남에게 끌려다니는 그 성격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말 들으면서 되게 부러웠거든요. 그런 사람은 확실히 말실수가 적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질투를 산다든지 미움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.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막 끌고 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좀 잘 들어주고 상대에게 맞춰주고 수능에서 따라가는 사람을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을 해줬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네? 사람들이 이런 성격을 좋아할 수가 있다고요? 그럼 제가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나 봐요? 이러더라고요. 네, 여러분 그렇게 못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등감을 느끼는 그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요. 남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상이 사회가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과 웃다였습니다.